박수정입니다. 뉴스 정면성보. 양국군 통수권자로서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전시의 한미 양국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한 대통령이 몇 명이 될까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권한 후에 안보관이 바뀌었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미숙하게 음주운전하듯 엉터리로 운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방어운전을 하지 못했다면 못한다면 이 역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그 자체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 많은 경호와 의존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판단이 늦거나 잘못되면 그 결과는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국가 최고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뉴스 정면성보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명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고요.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바른 정당으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강대강 대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은 의원 그리고 3부에서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각각 연결해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4부 리빌딩 코리아 시간에는 한신대학교 정조 교양대학의 김준혁 교수와 함께 정조시대의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 정책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자유한국당을 전화 연결해서 이번에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 홍문표 사무총장 체제로 사무총장이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 윤곽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매금을 해야 될지 이번 대선 이후에 상당히 갈팡질파하는 모습인데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호고요. 우물정 094호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께 바라고 싶은 말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호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사무총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총장을 맡으시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소감이? 그렇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또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도 보수가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 어떤 각오이신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선 폐대 후에 보수는 상당히 무너진 부분이 너무 커서 상처를 아우르기가 참 몹시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사무처를 좀 이룰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팬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네 그리고 53개 당혁도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고강도 당부감사를 통해서 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 자구체계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잣대에 의해서 국민과 공감을 갖는 그런 이제 한국당으로 좀 출발하려고 나름대로 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보수의 어떤 뭐랄까 현재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라도 무신가 손질을 해야 되고 무너진 축대도 다시 쌓아야 되는데 네 네 과연 이런 축대를 다시 쌓고 새로운 건축을 하시려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대표께서 지금 세 가지의 개혁 주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인적 정산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문제 세 번째는 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개혁을 하겠다 해서 당내 인사를 제외한 외부 소위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에서 외부 인사로 혁신회의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상을 터뜨리신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보니까 바른 정당과 꼭 합당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바른 정당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른 정당과 합당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바른 정당과 합당은 인위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단지 바른 정당이 원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국민들 자태에서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인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정책 부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국민 입장에서 하게 되면 바른 정당이 합당이 됐든 어떤 형태든 갖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이 공감대를 갖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솔선해서 먼저 한다면 바른 정당이 외롭게 혼자 고군문토 흘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받고 가면 합당이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석 성량을 가진 국민들이 45%가 조금 넘는 표가 흐트러져버리는 바람에 보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안 해할 수 없는데요.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SNS를 통해서 모래알 부대로 전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가치가 허물어진 폐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인식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모든 가치가 허물어진 폐허다. 그럼 완전히 이거는 인적 청산뿐만이 아니고 조직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책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수가 지금까지 안보 산업 발전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해지문이 해계문이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것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너무 확대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치는 현실과 미래를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경험과 잘못된 것으로 반성의 기회로 갔고 그것을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인적 청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조직이라든지 정책을 과거 등식이 아니라 미래에서 반성이며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혁이 아니고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뿌리채 우리가 완전히 해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틀은 놔도 돼 잘못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덜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소위 국민이나 장자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고 그 잣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지금 늦었지면 할 일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패턴을 잡고 있습니다. 정책 문제나 조직 문제는 사무총장이 되셨으니까 이제 당 상황을 판단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인적 청산 부분은 그나마 다른 어떤 사안 홍 대표가 말씀하신 사안보다도 조금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친박 문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친박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친박 문제를 총체적인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의 문제를 보고 있고요. 대표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박래인사나 현역을 뺀 국민의 잣대의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요번 주 안으로 가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적 소위 조직 부분까지도 청산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그게 국민의 소리를 받아서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최고회의에서 그 결의를 해서 이번에 외부인사로 저는 소위 개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유석춘 교수를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유석춘 교수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아마 전권을 그분에게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주는 것이 제일 큰 그분에게 사이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원까지도 혁신위원장에게 소위 인선권도 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아주 대폭적인 그런 방법을 그분에게 지금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문제 중에서 당내에 여러 가지 당직 문제 인사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하나의 업적이면 업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빼내고 이것보다는 우리 한국당이 먼저 반성하고 국민의 자퇴에서 개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른정당이 저는 합당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홀로 외롭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국민과 많은 분들이 지적했었던 걸 반성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개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합당이랄까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빼내고 풀어드리고 그런 것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면 반성하고 개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보수를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선이 끝이 나도 또 대선 중에도 그동안 전 보수 정부가 잘못했던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느꼈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혁하는 것입니까? 여러 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우리가 행동을 했는데요. 너무 대선이라는 큰 참패 속에 우리의 반성이 국민에게 그만큼 들리지 않았고 또 우리의 절실한 그런 반성을 국민에게 전달을 우리가 스스로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마는 그 모든 걸 모아서 역대 정당에서 개혁하면 대부분이 당내 인사가 반 내지 3분의 1이 들어가고 외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번도 당내 인사가 안 들어가고 외부 잣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당사에 지금 처음 한 번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안은 대부분이 의원총회에서 걸린다든지 또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의총회에 이걸 보내지 않고 곧바로 직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개혁안도 의총회 가면 이게 그동안에 많이 바뀌고 그랬어요.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하지 말자. 우리가 아주 진솔하게 국민의 소리를 타면 이 개혁위원의 소리를 곧바로 실천하는 걸로 가자.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기본 센스를 찾고 있습니다. 유석춘 교수가 뉴라이트에서 활동하신 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석춘 교수의 성량이 어떤 분인지 어떤 혁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동안의 보수 쪽에 상당히 나름대로 아주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또 그런 쪽에서 이분이 일을 해오신 걸로 저희들이 프로필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일괄되게 자기 교수든 사회에 활동한 것이 아주 일목연하게 한 길로 쪽 가신 분한테 한번 맺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교수님을 모신 거죠. 보통 국회의원 공천하실 때 면접하시지 않습니까? 네. 유석춘 위원장을 면접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혁신위원장을 초빙을 할 때 나름대로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해봤죠.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이고 시장경제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 복지를 열어가자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고 또 저 외에 만난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 시장경제 국민 복지시 이런 것들을 곧잘 이분께서 인용을 해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용도면 우리가 한 번 믿고 이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이분을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3293번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국민의 지지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번에도 외교를 보시고 상당히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지하시는지 여쭙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3496번님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 2년 뒤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여쭤봤던 3293번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지지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셨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짧은 시간에 한국 외교가 중단됐던 걸 복원시켰다는 데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 우리가 꼭 이뤘어야 될 것들은 하나도 이뤄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숙제로 남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무슨 것인지 대충 이해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